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퇴근 무렵 시간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롭고 아주 독특한 그런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푸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오늘 축가가 아주 미치도록 뛰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푸틴, 독재자죠.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침실에서 심정지로 발견됐다. 심정지. 아직까지 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건강 이상설도 확산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독재자의 운명이 또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고 하면 뭐 다시 또 흙으로 가는 거죠. 막 이른을 넘겼어요. 예순이 아니야 이른이야. 먹을 만큼 드셨어. 우리 푸틴 아저씨도.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이름은 그렇게 되죠. 러시아 대통령. 하여튼 침실에서 심정지로 상태로 발견됐다. 심정지면 거의 끝난 거 아니야. 거의 일종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영국의 뭐 타블로이드지 미러하고 익스프레스 등이 23일 날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푸틴 대통령이 20일 밤 심정지를 일으켜가지고 구급 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전지 크렘린 궁의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제너럴 SVR 텔레그램이라는 채널 운영자는 이전에도 꾸준히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를 했는가 봐요. 이 채널에 보니까 밤 9시 5분께 푸틴 대통령의 보안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대요.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침실로 달려가서 푸틴 대통령의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보안요원들이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서 격렬을 일으키면서 누워있는 것을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의료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소생술을 시행을 했는데 관전의 특별 중앙지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안정됐다. 그렇게 또 주장도 합니다. 이 채널은 예전에도 푸틴이 관련된 루머를 올리면서 근거는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앞서서 푸틴의 그 암수술설, 초기의 파킨슨평 진단설, 계단실초구, 대변실수설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크렘링궁 발표와 달리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대역이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크렘링궁의 코멘트는 없었으나 앞서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을 때도 크렘링궁도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번 볼게요. 하여튼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4시간 현재 동안에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대한 기대감 5% 선을 뚫고 올라갔던 10년물 국채금리의 반락이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심정지설까지 제기되니까 뭔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렸다. 그런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몰렸다. 비트코인은 24일 오전 11시쯤 미국 암호화폐 시가총리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5.7%나 급등을 했네요. 1주 전보다 23%, 23.6% 급등을 했어요. 3만 5천 24달러 가리켰고 낮 12시 50분 현재 상승불로 모두 일부 반납하고 3만 4천 3백 90달러를 표시하는데 24시간 전 대비 상승률은 12.2%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 암호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이 12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7.51% 1주 전보다 한 14.56% 올라서 1,822달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설이 결정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로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핵심 요인은 시장이 풀린 유동성과 투자 심리 유동성과 투자 심리 비트코인의 경우 내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 그리고 미국에서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강세로 이어지지 않았냐 뭐 그런 건데 블랙록하고 아크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서 미국의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을 했어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베이스 폴 그로월 최고 법률 책임자가 지난 20일 현지 경제 채널 CNBC하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 어떤 결정도 궁극적으로 SEC에 달려있다. SEC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웰스트리트에서도 국채금리 고점론이 제기된 점도 암호화폐 시장에 현재 훈풍을 넣어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훈풍 아 따뜻한 바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연간 5%선을 뚫고 올라간 미국 국채 심련물 금리의 추가 상승을 부정적으로 본 리들, 워런 버핏,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인데 23일 SNS 플랫폼에다 채권 쇼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답니다. 현재 장기 금리 수준에서 공매도 유지에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에크먼 회장도 지난 8월 만에도 미 장기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탁했는데 당시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4.3%대 10년물 금리는 4.1%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 국채에 대한 에크먼 회장의 달라진 관점은 뉴욕 증권 시장의 약세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뉴욕 증시 선대지수 모두 보압세네요. 다우지수 그렇고 하여튼 다 보압습니다. 푸틴의 약간 위덕설이 암호화폐 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있어요. 현물 ETF 상장 전망과 미 국채의 금리 하락에 상승하던 비트코인 시세가 푸틴 대통령의 심정지 상태를 다룬 일부 외신 보도 이후인 이날 오전 7시부터 가파른 속도를 급등을 합니다.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메일하고 미래를 포함해서 일부 외신은 푸틴이 21밤 심정지를 일으켜서 심폐 송수를 받았고 SNS, 텔레그램, 채널 말 소문을 실었다고 하는 거죠. 이 소문을 다룬 채널이 푸틴의 건강한 이승을 제기해온 제널럴 SVR이다. 전혀 얘기했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정확한 채널이 채널이라기보다는 전직 관계제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간다면 비트코인을 긴축할 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제가 봐도 푸틴이 몸이 안 좋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딜론 소식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